9월 2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있네요. 자 주말의 시작이죠.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상황 역시 좀 쌀쌀합니다. 전반적인 하락세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금 사이 상승세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장중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코인360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붉은 기운을 띄면서 조정을 받는 상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만 104달러 선에서의 가격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던 이더리움 215달러 선에서 조정받으면 거래됩니다. 전반적인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요. 바이낸스의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죠. 전일 대비 1.22% 내리면서 현재 바이낸스닷컴 기준으로는 만 127달러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코인마켓 앱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탑10코인 중 9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100개 코인 중에 56개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칠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하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들의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알트코인들은 주중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락세 이후에 회복해서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간 상승세가 가라앉으면서 현재는 횡보세로 전환한 상태고요. 이더리움 역시 220달러 중심으로 등락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탑10코인 중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SV도 큰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이내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70%에 달했던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현재 67.8%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화폐 시장에서 시장 자금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다른 타 알트코인들로 자금 일부가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 시장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빗섬에서도 국제 시세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SV 제외하고 하락하는 주요 코인 비트코인 빗섬에서는 1200만원 선에서 그리고 이더리움은 25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오르는 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비트인 그리고 비트토렌트 등이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경우 큰 폭으로 10% 이상 고르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도 역시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비트코인은 1200만원 선의 거래 전일 대비 1.03% 정도 내렸습니다. 이외 옆으로 옮기셔서 좀 보시면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리고 스텔라룸에는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주말 시작하면서 지난 주 중에 시장 상황 관련한 뉴스 먼저 보시죠. 비트코인의 범위 내 다지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다지기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알트코인들은 추가 랠리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리더리움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죠.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리더리움이 상승을 하자 주요 알트코인들도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미니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강세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20% 정도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립 영역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로 전환을 해줘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거래 변동폭이 축소가 되면서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요. 삼각 패턴이 나왔습니다. 상단은 현재 1822달러 하단은 9,450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돌파를 하려면요. 거래량 증가와 함께 1822달러 선을 돌파해야 랠리에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코인데스크에서 나왔습니다. 이 강세 전망이 힘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최초로 출시했던 CME 그룹이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 옵션 계약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CME 그룹의 경쟁사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역시 내놓고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인데요. CME 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확한 해진과 트레이딩을 위한 추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 옵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규제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요. 지금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만기가 된 선물을 성공적으로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검토도 아마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7,000건의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CME 그룹의 팀 넥코트는요. 우리 옵션 출시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가격 위험에 대한 융통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벡트의 실물 결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죠. 벡트는 이 CME 거래소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맞습니다만 벡트와 달리 CME 비트코인 선물은 현금으로 결제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트코인도 강세 물결을 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연준이 현지시간 20일 양적 완화 조치로 750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두 번에 걸친 금리 인하 조치도 있었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연준이 경기 침체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번 주 초에 530억 달러를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추가 자본 투입금까지 합치면 나흘 동안 총 자금 공급을 2750억 달러 정도 한 겁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입법 관계자들과 기공개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팅 내용으로는 미래의 인터넷 규제,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추후 암호화폐 출시 리브라 계획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대변인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건설적인 미팅이었다라면서 자세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특히 2020년 출시 예정으로 알려졌던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는 마크 주커버그 CEO가 입법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요. 프랑스나 독일 등 최근에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한 나라들을 의식을 하면서 나왔던 발언이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협력을 또 긴밀히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들을 거래할 때 사고파는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가려주는 기능을 가진 코인들을 익명성 코인 또는 다크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마다 암호화폐 관련 특히 다크코인 규제 방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각국 거래소에서는 다크코인이 상장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폐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는 다크코인 종목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업비트가 다크코인 6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잠정적인 거래 종료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 OKEX 코리아도 상장된 다크코인 종목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사례를 보시면요. 다크코인 중 하나인 대시의 거래를 코인베이스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을 보수적으로 하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지만 다크코인은 상장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거래소인 제미미에서도 다크코인 직캐시가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코인베이스 영국의 경우에는 현지 사용자들에게 직캐시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국의 규제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공개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이 있습니다. 권고안인 만큼 나라별로 또 거래소별로 이를 이행할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지 그 방향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크코인의 가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기술적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코인의 경우에는요. 개인의 소비 유형, 저축, 자산 현황 등 자금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대체 장치가 다크코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 블룸버그에서 짚어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또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ATM 기기가 3년 안에 500% 이상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ATM 기기는 9월 19일 기준으로 전세계에 총 5,50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3년의 연수와 계산을 했을 때 3년간 500% 정도가 오른 수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ATM 기기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기기는 3,400대 그리고 비트코인 ATM 기기는 630개가 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동화 기기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와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ATM 회사 덕코인 그로스의 코리 카팔디는 수요와 수입에 있어서 자동화 기기가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단점으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자금 세탁에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해 3분기에 6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분석가 케빈 루크는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2016년 이후 매분기 평균 42% 정도씩 증가를 했다면서 시장에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바닥을 기록했던 2018년 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거의 수직으로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2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이번 3분기에는 60%나 더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요. 채굴자가 비트코인의 거래 블록을 확인하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 하는 노력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 난이도가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난이도 상승은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가 보시겠습니다. 9월물 0.15% 올라서 10,17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진입하는 오늘자 시장 상황과 또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말간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바람에 주의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는 굿모닝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